네 주식 초고수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 미래세증권 전윤호 수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식 초고수가 어떤 분들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주식 초고수는 당사 고객 중에서 주식 잔고가 500만원 이상인 고객 중에서 월 회전율이 50%에서 2000%의 사이 개인 투자자 중 전월 투자 수익률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거래하는 종목은 당일 실시간으로 당사 MT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먼저 순매수 상위주들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들은 카카오, 대한전선, DB하이텍, 네이처셀, TK케미칼, 오리바이오, 하이브, 아모레지, 한국큐빅, 상지카일룸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 카카오 조정 나올 때 주식 초고수는 매수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조정 시에 연일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또한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대 기관의 어떤 수급 대결이 펼쳐지는 형국인데요. 기관은 카카오를 5일간 순매도를 했고 네이버는 또 5일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아주 지금 계속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순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관심주로도 봤었는데 DB하이텍 또 발빠르게 매수 들어가고 있네요. 네 DB하이텍은 워낙 실적이 좋다고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 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고수들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2일 동안 외인 기관이 동시에 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1분기의 사상 최대 매출 또는 실적이 계속 연속으로 최대를 갱신하겠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초고수들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는 저희 카카오 지금 조정 나올 때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수라고 하는 정말 손이 빠르신 분들은 이런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볼만하다라고 했는데 주식 초고수분들은 뭐 선수시니까 지금 카카오에 대한 일단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DB하이텍도 실적을 보고 또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네 TK케미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해운주가 오늘 또 계속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HMM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 많이 오르고 있고 페노션도 좀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TK케미칼은 이제 본업이 스판덱스가 있고 그 스판덱스 매출 확대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로 SM그룹이 SM상선이나 대한해운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에 약간 속하는 개념으로 지금 초고수들도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이 2일 연속 대량 순매수를 했고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총이 6,800억 원인데 1분기 순이익이 467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한산 수익으로 우리가 약간 러퍼하게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좀 저평가 그러니까 퍼가 한 4에서 5 정도 되는 저평가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을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계속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거나 또는 장기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운준 관련해서 이제 TK케미칼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그렇게 사랑했던 HMM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순매도상에 그런데 HMM이 들어가 있어요. 네. HMM이 순매도에 지금 오늘 6위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최근 5일 데이터도 보면 HMM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제 식었네요. 네. 아무래도 시비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고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많이 주가 올랐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사실 실적만 보면은 앞으로 다시 언제든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이 순매도 데이터 중에서 지금 4위에 SKC가 지금 있는데요. SKC는 많이 알고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이 성장주로 바뀌면서 2차전지주가 다시 가고 있는데 SKC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동박회사를 인수를 한 2년 전에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기차 실적이 계속 소재에 대한 동박 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주시이고 기관이 특이하게 10일 동안 하루 빼고 연속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보시면 SKC도 관심 리스트에 좀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지금 순매도 1위 종목인데 좀 확장을 해서 5일간의 매수 흐름 속에서는 또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또 5거래일 동안의 순매수 상위주들도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두산그룹주가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셀, 두산인프라코 이 세 개의 주식을 이제 5일 동안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5일 동안에 팔고 오늘 다시 사지만 네이버는 5일 동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계속 반도체주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좀 하락한 상태에서 약간 하락한 상태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초고수들은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실적이 기반이 되는 주식들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순매수 특징주 중에 6위의 시젠이 있습니다. 시젠은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을 때 초고수들이 가장 사랑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때 초고수의 최애 종목인데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가 계속 살아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시젠을 바라보는 관점이 넥스트 비즈니스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실 시장의 판단이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총이 현재 4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상태에서 2020년 이익보다 이익은 증가되고 있고 컨센트로 봤을 때는 퍼가 PR이 한 10 언더의 어떤 약간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즈 중에서. 그래서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 중인데 내부 유보금으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고수들은 지금 5일 동안 사고 있다. 그래서 시젠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더 볼 만한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두산중공업은 샀다 팔았다 지금 고점 부근에서 조정받는 구간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또 삼성엔지니어링을 꾸준히 담아가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인 것 같고요. 네이버는 순매수를 했던 반면에 카카오는 그동안 팔았다가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카카오도 계속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8일 동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엇갈리면서 약간 수급대결 양상을 펼쳐지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순매도했던 종목들 카카오는 좀 매도를 하다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오늘은 또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HMM에 대해서는 확실히 계속해서 좀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계속 수익을 좀 실현을 해나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일 동안 순매수했던 종목들 안에서의 상승률은 또 어땠을까요? 네. 상승률을 보시면 바이오주가 엄청 강세였다는 걸 5일 동안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진원생명과학을 시젠도 마찬가지고 솔고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아이진, 셀트리온제약, 셀리드 이렇게 다 이렇게 10종목 중에서 6종목이 바이오주식일 정도로 바이오주가 강세였는데요. 사실 실적 없이 오르는 바이오는 사실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바이오주만 딱 말씀드리는 좀 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실적 없이 오른 바이오주는 주의하시고 대신에 이제 순위 외에 보시면 네이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있는 두상그룹주라든지 또는 효성TNC나 삼성전자 같은 실적이 좋은 대형주 또는 업종 대표주들은 초고수들은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카카오나 HMM은 차익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이 데이터를 확인해 가시면서 이제 같이 좀 트레이딩에 동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삼성전자와 효성TNC와 또 어떤 종목이요? 효성TNC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두상그룹주 이렇게 좀 톤어라운드 하는 주식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들은 저희가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순매수 종목 안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심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까지 네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세 증권 전윤호 수석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